먹방 먹방 아니야? 아침은 딘딘이 먹어야 된댔어, 우리 엄마가 그래, 많이 먹어 너 얼굴이 왜 그래? 잠 묻혔어? 티나? 손님들이 네 얼굴 보고 다 도망가겠다 메이크업 좀 하고 가 알았어 야, 영화야 너 남친 세 명 사귀어 본 거 맞아? 당연하지 섬탄 건 수도 없고 너 남자 생겼어? 남자가 생긴 건 아니고 내가 어떤 남자랑 가짜 애인 행세를 했거든 왜? 그냥 얼떨결에 해줬는데 근데 그 남자가 전 여친을 다시 만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 왜 그런 거야? 질투하는 거네 질투? 아니야, 그런 거 그럼 기분이 왜 이상하냐? 싫으니까 이상한 거지 애초에 가짜 애인 행세 해준 것부터가 나 그 남자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남자 나쁜 놈이네 자기 좋아하는 여자 이용해서 구여친이나 자극하고 이용? 그 남자 너 이용한 거야 구여친한테 복수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아직 미련이 남았거나 누구냐? 그 나쁜 놈 아, 빵이야 돌이야 왜 이렇게 딱딱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, 그치? 아 대표님 런칭쇼 꼭 오세요 에이 됐어 나 같은 사람 그런 데 가봐야 괜히 물만 흐리지 뭘 대표님 런칭 기념으로 대표님이 양복 한 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고르느라 차 대표가 신경 많이 썼어요 자,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받아 그냥 가지고 가 됐어 아 이거 대표님 퍼스널 컬러에 맞춰선 거라 다른 사람 못 입어요 자, 자 얼른 입어보고 오세요 아 이거 수상할 것도 많이 들어가 빨리, 나중에 입어 아, 씨 지금? 지금? 형 런칭하고 자리 잡으면 차뷰티 프랜차이즈 준비하자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아카데미도 같이 운영하면서 웬일이야? 프랜차이즈라면 질색 반색하더니 더욱 강해질 거야 다시는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내가 경영적으로도 사람 더 붙여줄게 우리 더 키워보자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백화점, 면세점, 입점까지 가고 해외 진출도 하고 이번 런칭쇼 반응이 중요한데 말이야 이야 옷이 사네, 옷이 사라 대표님 덕분에 옷이 사라 아, 이런 조 전자는 처음 입어보네 멋지십니다, 우리 대표님 멋지십니다, 우리 대표님